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 측에서 돌아가며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느닷없이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임종석이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임종석이 한동훈 장관에게 도전장을 냈다. 한동훈 장관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오히려 한동훈 페이스에 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는 임종석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sns에 한동훈 장관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꿈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라는 거침없이 포부를 밝혔으며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 장관 18개월 만에 정치가 쉬워 보이고 자신감이 붙은 걸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는 그의 손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 나가 야당과 싸우는 일도 그의 몫이고 이제는 지방을 돌며 총선 붐업을 하는 일까지 그의 차지가 되었으니 윤석열 퀴즈 넘버원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늘 일은 자신이 하는데 개념 없이 포만 잡던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의 한동훈이라고 이야기했고 장관으로 국회를 상대해봤더니 만만하게 이를 때 없었을 것이라면서 맘속에만 담아뒀던 욕망에 봉인이 해제된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러한 대목에서 아마도 임종석이 문재인을 보던 시각이 이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진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운동권의 꼭두각시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인사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임종석 본인이야말로 운동권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옆에서 문재인을 지켜보았을 때 아마 지금 임종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러한 심정으로 문재인을 바라봤었기 때문에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게 해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문재인을 가장 근처에서 봤던 사람들이 조국하고 임종석인데 얘네 두 명만큼은 문재인을 좀 얕잡아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그 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권을 다 말아먹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이라든가 책임의식을 하나도 못 느끼고 오히려 문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선거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그리고 또 문재인은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 임종석은 또 한동훈 장관에게 한 장관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민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나라 역사를 여기까지 밀고 온 국민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하고 있는 국민 경제성장률 1%를 경험하고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청래식 언어와 한동훈식의 대꾸에 진저리가 나는 국민이라면서 한 장관이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은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윤석열 정부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영광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마저 김건희 여사처럼 호가호의에 빠져든다면 나중에 평가와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임종석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한동훈 장관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면서 내년에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임종석이 한동훈 장관을 엮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 실제로 그동안 계속해서 임종석은 차기 총선 종로 쪽에 출마할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이 출마해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붙으면 좀 많이 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다른 인사들하고 붙어도 임종석은 털릴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종석도 구린내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끝내고 그때 임종석도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임종석도 들어오려고 폼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국이 검찰에게 털리면서 임종석이 갑자기 정치 은퇴를 선언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죠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사고를 친 거 아니냐 뭐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외에도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는 집 자식도 아니며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이고 또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운동권에 있다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기웃거린 것이 이 사람의 사회활동의 전부인데 그의 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호화 유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종석이 정치권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딸 문제라든가 돈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양반도 여기저기에서 부스러이가 많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정치권에 들어왔다가는 싹 다 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았고 진짜로 도망가듯이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이 좀 털린 만큼 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지니까 그때부터 슬슬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죠 아무튼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간을 볼 만큼 봤는지 이제는 총선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슈의 중심인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반사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깃발을 들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하고 임종석의 매치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전투력을 놓고 보았을 때 아마도 임종석하고 붙게 된다면 임종석의 뼛속까지 한 장관이 탈탈 털어주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측에서도 임종석이 설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차기 총선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탈육 운동권 청산이죠 안 그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탈육 운동권 정치인들 용태론이 나왔었는데 운동권 정치인들이 모르는 채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의 돈봉투 논란이 터지고 또 송영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팔육 운동권 용태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을 비롯해 가지고 운동권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저격을 하니까 송영길이라든가 우상호 서영길와 같은 운동권 정치인들과 각을 세우면서 차기 총선을 한동훈 대 운동권 세력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총선 구도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임종석이 뛰어들어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한판 붙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으며 또 대중적인 인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임종석이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비빌바가 아니기 때문에 임종석이 오늘처럼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출마 간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 보면 민주당 진영에서 개나 손을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임종석이 이런 행동을 해봤자 민주당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 수많은 운동권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며 차기 총선 때 임종석이 만일 출마한다면 조국과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내로남불이라든가 과거 흑역사만 들통이 나면서 정치권에는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